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일도 많이 받고 여기다가 많이 많이 받고 제가 Q&A 제가 그 이거를 다 Q&A 가장 많이 받고 여러분이 댓글에다가 제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내일 그리고 어저께랑 그렇게 물을 했잖아요. 그때 사실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저희 학교가 강약이거든요. 겨울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을 하는데 더 멀리 가지야 하는데 그냥 미국에 있는 무슨 미국에 있는 동네인데 무슨 눈이 오는 동네 거의 쓸도 있어요. 거기에 동네에 오고 왔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Q&A 많이 당장해주세요. 그럼 안녕 그리고 오늘은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모레? 올일 예정이라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영어는 왜 안하냐면 왜요? 왜요? 안 되겠다. 영어로 해야 되겠죠? 왜요? 왜요? 영어로 뭐라 그래요? 그래서 저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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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&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Guys, 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thumbs up. And bye bye. 안녕 여러분. 다음에 만나요.